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저는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지금 시험 끝나고 한 이틀 정도 이후인데 지금 해설강이 다 찍었고 해설강이 찍자마자의 총평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친구들과 얘기해 본 결과로는 어쨌든 대다수는 다 지금 많이 망조가 좀 있고요. 간간이 점수가 오른 친구가 가끔 가다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약간 잔소리 같지만은 영어공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공부 하세요라고 하는 건요. 수업 몇 개 듣고 끝나는 거 모의고사 몇 개 세트 풀어보고 난 다음에 빨리 푸는 연습 같은 거 해보는 거 9월 평가원 보니까 이게 확정이 났어야 돼 얘들아. 확정적인 건 EBS도 이제 완전 이제 뭐 완전 없는 마당에 누가 뭐래도 이전에 제가 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남은 기간 9월 평가원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했던 만큼 하는 게 지금 중요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파이널 같은 요약 강좌 같은 이런 느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될 건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이번 9월 평가원에서 가장 크게 뭐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가장 크게 온 느낌은 어... 야... 그릇기 능력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대충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느낌으로만 갔다면 여러분들은 선지에서 많이 발렸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글읽기 능력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능의 기본 어휘 다시 재점검은 한번 하십시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30번 어휘 문제 틀리신 분들요. Cs라고 하는 정답 선지를 몰라서 MMOC에게 Unforeseen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을 탔던 분들. Cs라는 단어는 얼마나 기본적인 수능 어휘인데 이걸 모르셨다면 해설강의 나중에 들어보지 말아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단어 알았다고 봤는데 아직 분명히 기본 어휘 중에서 빵꾸 뚫린... 영어 선생님이 빵꾸랜다. 아무튼 좀 뭔가 블랭크 뚫린... 그런 단어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능 어휘장들 좋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본 거 다시 보시면서 조금의 디테일한 것들 못 잡았던 단어들이 있으면 다시 잡으시라고요. Cs를 모르면 안 되지. 근데 무엇이 좀 더 중요할 거냐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역시나 이번에도 단어의 확장은 매우 중요했었다. 단어의 확장이라 함은 소위 여러분들 22번 문제에서 나왔었던 at the expense of expense 비용? 아니고 손해의 대가 23번에서 나왔었던 struggle 고군분투하다? 아니 쓰면서 얘기해? struggle 익스펜스 손해의 대가 컴포전 컴포트전 컴포트전 제가 이 단어는 정말 V단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23번에 나왔었던 단어는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24번 문제에 선지 1번의 사운드라는 단어를 네가 제대로 알았느냐 1번 선지에 정답 선지에 나와있던 코스트를 제대로 알았느냐 사운드를 네가 아직도 소리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정말 sound government 소리정부니 그러네 소리정부 아 정부 소리정부 굳건한 탄탄한 견고한 이런 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등등등 되게 많아요. 29번에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은 제가 pay off better off 이런 것들 좀 단어 확장 일으키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려나 V단어에서 better off 특히나 better off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에 정답 선지 옆에 있었던 정답 선지에 포함되어 있던 문장인데 이거 아셔야지 아마 조금 깔끔하게 풀었을 겁니다. 31번 문제에 outdated 제가 outdated 진짜 중요하다 그랬었죠. V단어에 아예 실어났던 단어고요. 뭐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에 어느 정도까지 더 확장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더 찾고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할까요?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돼야 되는지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행히도 이거 제 캐스트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V단어 같은 거에서 많이 커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단어를 기본적 단어에다 어디까지 확장할지에 대한 약간 좀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요. 수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나오긴 했었고 문장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해설강이 진짜 이 손 이렇게 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문장은요. 어느 정도의 기본 해석은 돼야 되지만 이 9월 평가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어려워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어려운 문장 많이 나왔어야 돼. 긴 문장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려워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결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셔야 될 거냐면 결국에는 제가 맨날 많이 얘기 드렸었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기준 삼아서 읽거나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가 어떠한 관련성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파악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워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이번 시험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문장 케이스에서 21번 같은 케이스. 너네 중에 21번 문제를 아마 대부분은 리더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있자는 건지 아니면 혼자 있지 말자는 건지 함께 있자는 건지 대충은 내용이 이해가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지가 5번 선지로 가거나 1번 선지로 가시는 분들은요. 전형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예요. 특히 너네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틀렸을 거냐면요. 제 생각엔 이래요. 밑에서 네번째 줄에 더스 문장을 잘못 보는 순간 게임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장 능력이에요. Even when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고. 하여튼 저는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정말 문장 능력을 제대로 기준 잡아서 나머지를 연결할 수 있는 여기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는데 이게 돼야 글이 뚫린다야. 아니 글만 읽을 수는 없잖아 얘들아. 문장 단위로 뭔가 아 이건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 한 번은. 그러니까 맨날 자꾸만 훌랄라 훌랄라 해서 그냥 대충 밀면서 읽어버리면 남는 건 흔적이잖아. 근데 선지에서 발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빵 하고 뭔가 터져야 되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나머지를 그나마 명확하게 읽어 내려갈 거 아니겠니? 빵 하고. 듣니? 제가 말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걸 전형적으로 이 문장력을 전형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21번, 22번, 23번, 24번 이거 싹 다 해설 강의 들으세요. 꼭이요. 단, 해설 강의만 듣지 마시고 스스로 단어와 해석은 해본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미리 그냥 들어본 다음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9월 평가원 시험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요령 피우면서 발취독하는 거 안 돼요. 특히나 22번 문제 22번 문제 요지 문제인데도 여러분들 선지가 혹시 2번 선지나 5번 선지로 가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발취독 좀 하지 마세요. 특정 문장에 꽂이셔서 가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제 예상에는요. 여러분들 글 중반에 It has long be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 부분 It has long been 아마 한 8번째, 9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을 거예요. 그 문장에 꽂히는 순간 갑자기 2번 선지 특히나 눈에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요긴 쓰진 않았지만 발취독 따위 하지 마시라고요. 따위라고 얘기합니다. 9월 평가원에서 느꼈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문장능력과 글이 뜰리는 능력을 꼭 경험하셔야 되는 건 21번부터 24번까지 꼭 보시라 했고요. 맞았어도 보세요. 또 31번 꼭 보시고요. 33번 미쳤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34번도요. 번호 잘 적었니? 마무리. 마무리. 흐름. 역시나 역시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이건 제가 제발 요령이나 스킬보다 평가원이 얘기하는 원칙을 수용하십시오. 그럼 선생님 평가원이 얘기하는 원칙이 무엇인가요? 어 그건요. 36번 제가 해설강에 올렸으니까 36번의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놨어요. 가서 보세요. 아니 특히 여러분들 36번에 BAC로 틀리신 분들요. 저는 BAC를 틀리신 분들은 틀린 분들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분들이라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말이 돼요. 근데 원칙을 못 지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채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37번 38번 39번 다 보세요. 이번에 순서 삽입 다 어렵게 나왔으니까요. 반드시 보시는데 그 원칙 저 인간이 얘기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뭐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39번 문제가 오답열 1위인 것 같던데요. 뭐 흐름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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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총평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거시기한 게 일률적으로 그냥 다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개별적 문제로 접근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시요. 난 왜 이랬을까라는 전체 시험의 뉘앙스로 자꾸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속만 상해요. 아 왜 이랬지? 왜 안 됐지? 아니 문제 단위로 문장 단위로 왜 안 됐지가 아니고 어디가 안 됐지? 기억하세요. 왜 안 됐지라는 전체의 뭉뚱그린 케이스의 이미지 말고 문제 단위로 문장 단위로 어디가 안 됐지를 지금부터 체크하시고 해설 강의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제가 해설 강의는 21번부터 24번 29번부터 34번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다 찍었고요. 40번의 요약 찍었고요. 41, 42번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를 다 했어요. 단순 여러분들 90% 이상 나오는 거 빼고 제가 해설 강의 정말 열심히 찍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찍는데 확인해 보세요. 맞았어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단어는 기본 어휘 점검하시되 단어 확장은 V단어 같은 거 가지고 하시자. 문장은 해석 말고도 해결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로 그래야 글이 뚫리는데 자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올인원 V유형 독해 중에 올인원 어떻게 해야 문장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뚫어낼 수 있는지 기수강생들은 다시 복습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올인원 하세요. 여러분들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요. 빨리 푸는 연습 많이 푸는 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확실해요. 그걸 평가원 이후로는요. 됐죠? 글을 문장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남은 기간 요건보다 자격 요건 실력적 자격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흐름 문제는요. 요령 스킬 따위가 아니고 평가원이 얘기하는 원칙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아니고 원칙을 추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후적인 판단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내가 했으니까 확인을 많이 해보시고 도움을 받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이 말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 다시 해요. 왜 이럴까? why? 아니고요. which one? 어디가 which 문제? 어떤 문제가 안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 갭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누적하시고 그리고 10월 모의고사에 다시 한 번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걸 그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